뭐 억척스러웠어요. 대표 선수 시절에는. 인기도 많이 끌었죠. 백체림의 서브. 러나 리시버전 불안하면서 바로 득점을 가져가는 오피뉴입니다. 이 양 팀의 사실 이 선수들의 나이 차이만 해도 사실은 좀 적지 않아요. 그렇죠. 김영민 선수는 지금 고양시청 A팀이죠. 42세. 또 이영주 선수는 39세. 또 김하나 선수는 35세거든요. 네. 지금 백체림 선수의 두 번째 서브가 다시 한 번 서브에이스로 이어집니다. 자, 지금은 고양시 쪽에서는 약간 벗어난 게 아니냐라고 좀 어필해 봤습니다만 인을 선언하면서 서브에이스 득점. 네, 그렇죠. 이 비치발리볼은 테니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. 선수가 심판한테 어필을 해주면 심판이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. 자, 이번엔 리시버 괜찮았고요.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. 연타 공격. 좋았습니다. 다시 한 번 언더토스 받아서 스파이크. 들어갔어요. 득점. 1, 2세트는 21점인데, 자, 지금 백체림 선수의 공격, 득점이 되면서 5대2의 스코어가 됐고, 지금 바로 이제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졌습니다. 네, 그렇죠. 예. 예.